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며 주의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요한계시록 10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삽경 즉 막간을 이용하여 전하는 말씀으로 전에 바로 앞에 재앙과 다음 재앙 다음 재앙이라면 더 강화된 재앙 앞에 설명하기 위하여 지나간 일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더 큰 재앙을 대비하게 하고자 이제 막간을 이용하여 삽경으로 삽입해서 저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코로나19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많은 백성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두려운 공포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에 교회와 그리고 모든 집회의 원인이 됐다고 하여 백성들에게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면서 다니던 성도들까지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교단에서도 몇 개월 만에 몇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이탈했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더 많은 성도들이 이탈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 부분에 직시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고민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독교에 임하는 불신자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더 좋아질 거라 낙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부정적으로 바뀔 것이고 그 인식의 변화는 단기간에 그치지 아니할 거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언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환영했습니까 언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두 팔 벌려 칭찬하고 환영해 주었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핍박과 미움과 그리고 절교 속에서 교회는 성장해 왔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깊은 신앙심으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의 선교와 한국을 이끌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경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보다 더 큰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할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대접재앙 즉 인재앙과 나팔재앙보다도 더 극심한 재앙이 앞으로 다가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고 신앙을 그만두려고 교회를 이탈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의 음성으로 요한에게 들려준 세 가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두루마리를 즉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라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 번째 말씀할 때는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세 번째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다시 예언하라 라는 말씀의 세 가지의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은 들려준 이 천사의 세 가지 음성을 놓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엔 하나님의 말씀에 이중성을 드러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찬송가 200장의 첫 번째 가사를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꿀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을 표현한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이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다라 라고 에스겔에서 3장 1절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말씀을 먹고 그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이는 예언자의 직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건은 어떤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거나 단순히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해서 얻는 그런 딱지와 같은 자격증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씹어서 충분히 소화시켜서 그 진정한 맛을 예감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서 꿀같이 달았다거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가 처음 단계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요한계자가 설명하고 있는 예를 드는 두 개의 교회를 한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자가 에베서 교회에 쓴 편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들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하 에베서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이며 인내가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불릴 듯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도 바칠 것 같은 열정을 쏟아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에베서 교회 책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귀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귀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귀에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잘못하면 촛대까지 옮겨질 정도로 부른받은 자들이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똑같은 사건으로 두 번씩이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과 기적의 순간들을 늘 함께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더 깊이 예수님께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목숨보다 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이셨지만 자신이 해를 입을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건 말이지요 결국 예수님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또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다시 옛날 모습 어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맞춰 들어가 보십시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말씀과 이적의 순간에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훗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위세자 손으로 오시는 이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촌동 내 나살에 예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촌동 내에서 온 촌놈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인데 내가 오른쪽에 설 거야 네가 왼쪽에 설 거야 나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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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을 받으며 어느 자리에 앉게 되겠지 서로의 그 자리를 두고 싸우는 사도들의 모습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을 채워주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자신의 가난과 그리고 자신의 낮은 처지와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의 맨 오른쪽에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 오른쪽에 앉을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은 왕자를 버리시고 힘없는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 되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숨어서 지켜보던 베드로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 오른쪽 자리에 내가 앉아서 권위를 드리고 권자에 앉아서 부귀 영화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나약한 어린 양 같은 힘없는 예수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출세를 가져다 주지 않은 예수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왕자에 오를 것 같은 그런 기세에 올라갈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갈 줄 아저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고 나약한 어린 양으로서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종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나는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의 권자에 올라가실 때 자신은 오른편에 앉아있을 거를 기대하고 있었을 때는 주님은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터져나왔지만 힘없이 얻어맞고 굴욕을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중적인 심정 그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베드로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십자가연박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은 사흘을 위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절에 찬란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고 다시 어부의 자리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 갈릴리의 호스카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텅 빈 그물만 거둬들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상실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채 그들의 실력과 재주와 재능으로 아무리 그물을 던져봤지만 그물 속에는 한 마리의 그물도 낚이지 아니하고 텅 빈 그물로 그들에게 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보았던 음성으로 저만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어디서 익숙했던 그 음성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른 사도들은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던지 너무나 뼘뻔하고 너무나 염치가 없었던지 맨 꼴지로 다가가 예수님께서 불에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자리에 매일 꼴지로 도착하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구워서 예수님께 먹여드렸을 텐데 실패하고 도망가고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를 구워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 고기를 나눠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쓴맛을 맛보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충성과 배신을 동시에 맛본 베드로에게 그가 그에게 주었던 고기가 달았겠습니까? 얼마나 쓰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한 힘없고 나약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지경에 왜 이런 때에 사랑 타령이랍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영원히 그 전에 나약했을 때도 그가 힘들어했을 때도 그가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변화없이 사랑하였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곧바로 대답하였지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베드로 또한 세 번씩이나 이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았는데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친구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고백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팬으로 팬으로 데리고 다닐 때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땐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아가페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약한 어린 양처럼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베드로의 출세와 베드로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단맛과 인생의 쓴맛을 다 맛본 이후로 주님께 부른받은 사도의 단맛과 사도의 쓴맛을 다 맛본 이후에 베드로는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놈인데 내가 어찌 주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필레오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염치없습니까 우리의 사명받은 사명자들의 지금 이 굴욕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염치없지요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아르바이트 뛰면서 근근히 지켜냈던 개척교회가 월세도 못 내고 버티다 버티다 결국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와 있을 때 또한 가까운 친족들이 가족들이 병이 들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릴 때 그리고 성도가 없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애썼지만 늘어나는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은행 대출빚만 쌓여가고 있을 때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니 신학교 들어가서 뜨거웠고 열정으로 목숨까지 바치게 했다라고 했던 그 뜨거웠던 처음의 열정 처음의 사랑은 식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나약하고 언제 어떻게 교회를 문 닫을까 고심하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고심의 단계를 지나 교회를 문 닫고 가정교회로 바꿨다라고 하는 교회의 소식을 요즘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파옵니다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변화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염치없지만 우리는 부끄럽지만 주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 뜨거웠던 열정으로는 못할지라도 그리고 왕상한 체력으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할지라도 나이 먹고 늙어서 다시 한번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던 내가 주님을 필레어로 나의 친구처럼 나의 버처럼 주님을 그나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처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실패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셨습니까 요한 기자는 이것을 부름받은 자가 겪는 1단계에서 맛볼 수 있는 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꿀같이 단 맛, 꿀같이 뜨거운 이 맛은 또한 쓰디쓴 맛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2단계의 맛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말씀의 부르심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단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즉 처음 먹었을 땐 꿀처럼 달았던 말씀이 소화시키고 보니까 목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 선교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에 쓰디쓴 맛으로 느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폭발하고 그럴지라도 목회 현장 선교 현장으로 나가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고충은 구약의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으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설교하고 예언하지만 누구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돌을 던지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조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서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을 내쏟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서입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서 20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다섯 번째 불평이라는 제목의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다섯 번째 불평, 예레미야서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오늘날 코로나로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의 불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들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조차도 미움과 조롱을 받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몇 차례나 불평을 제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부른받은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부른받은 자의 소명의 길이지요 누가 보금 18장에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안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의별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사명자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 험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고 맛있게 입으로 먹지만 온몸으로 퍼져나갈 땐 쓰디쓴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맛으로 먹고 쓴맛으로 소화시킬 때 비로소 예수 그리토가 이 땅에 오셔서 단 말씀을 전해주시고 쓰디쓴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온 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어가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감미로움을 느낍니다 꿀같이 단 감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힘들과 어려움 중에 말씀을 읽으니 우리는 쓰디쓰게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콧물까지 흘리가면서 땅을 적셔가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이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이 고난의 적용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겠지만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단맛과 쓴맛을 즐기며 주님이 내 몸 안에 내 인생 안에 성육신 하심을 부디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3단계를 이 재앙과 이 재난의 시대에 요한 기자는 천사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11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단맛과 쓴맛으로 버무린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진한 사랑으로 버무린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지금보다 더 깊은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말씀받은 예언자들은 반드시 백성들과 민족들과 방원들과 많은 나라들이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들도 관원들과 임금들 앞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의 공동번역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회당에서 매를 맞고 또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지 유명한 사도 파울도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이지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문장에 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네이 헬라어 원어의 본래 의미는 예언자의 직무가 어떤 개인의 실존 문제를 넘어서 즉 내가 주님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왕들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영역입니다 요한이 전할 말씀은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중간에 변질되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다른 면을 보여준 교회가 있으니 바로 빌라데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 기자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게시록 3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칭찬의 말씀은 적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에베석 교회처럼 큰 능력과 큰 믿음과 큰 인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능력은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밑바닥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당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왕성케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훗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훗날 이 고난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때의 온 교회에 온 세상에 선포하며 외치며 다시 한번 밑바닥까지 내려온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새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 주님의 이름의 사인을 받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한 심판과 재앙이 될 것을 알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 부른받은 이들이 다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예언하도록 부른받는 그날을 위하여 무장하고 더욱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